Q. 저 오랜만에, 뭐죠? 작년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보고 이번에 또 봤는데 여전히 그냥 여전히 두산에 있었던 선배 같고 네, 그래요. 느낌이요? 아 이게 참 세월이 빠르구나. 병원 형이 해설을 하고 있을 줄이야. 네, 뭐지 않았구나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병원 형이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. 또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나쁜 말 하진 않겠죠? 네, 약간 울릉스럽습니다.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그대로고 종종 연락을 해서 뭐 오랜만이다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리고 뭐 그만뒀을 때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쉬면서 건강, 회복을 잘 한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병원 형하고는 진짜 예전에 제가 못 눈살고 형이 이제 결혼 막 시작할 때쯤 그래서 정말 많이 가까웠었는데 그래도 성공을 하고 또 이제 제 2일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략 투자하겠습니다. 오케이? 네. 하나, 둘, 셋! 알았어. 내가 배우고 나서 찬송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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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운드 나이스 라운드 나이스 라운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단 연습 때 계속 해왔던 거를 시합 때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투수가 워낙 속고가 좋은 투수다 보니까 빠른 공에 타잉을 맞추고 있었는데 운 좋게 좀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 반응은 어땠는지? 그냥 시즌 때처럼 똑같이 해줬습니다. 축하해주고 잘 쳤다 해주시고 이 홈런을 절대 안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습 때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제 컨디션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시즌 때도 해결과 올라와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너무 좋은 게임을 했죠. 우리가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은 상황을 했죠. localization가 좀 더 많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. 응, 응. 지난주의 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. 그는 70, 3, 4 인쇄. 아니요, 아니요. 그는 4 인쇄, 3, 4 인쇄 또는 70 인쇄 그는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지요. 지금 거의 100% 나이게 잘하고 그리고 mentalmente. 좋은, 좋습니다. 이 기회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